야 너 우진아 야외에서 이렇게 여자친구랑 밥 먹은 적 있어? 설마? 없어요 없어? 너 그럼 저기 여자친구랑 사진 찍은 적은 없어? 네 없어요 없어? 네 없어요 우진이 여자친구랑 사진 찍은 사진 봤는데 아니 아빠가 자꾸 질문을 뭐야? 우진아 이건 나훈이 온다 본다 유심히 봐요 아이 가 사랑한다 너느라 너느라 아기야 얘 이름이 태린이야? 네 막 찍으라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찍으라고 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예쁘게 찍으라고 해서 너무 행복한 표정이야 그러니까 나훈이 표정이야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? 왜 이래? 굳었어 어 이제 걔 조금만 좋아해 어? 왜? 아 그냥 태린이도 보고 있거든 그럼요? 나훈아 태린이 예뻐? 나훈이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나훈아 너도 저기 남자친구랑 사진 찍은 거 없어? 네 없어? 아빠가 사진을 봤는데 사진을 봤는데 어? 뭔데요? 있어요 있어? 보자 나훈아 이거 누구야? 나훈아 이거 누구야? 나훈아 이거 누구야? 정희준 정희준이랑 사진 찍었어 정희준하고 왜 이렇게 같이 사진 찍었지? 좋아해서? 좋아서? 좋아서? 웃겨서요 말이죠? 조금 웃겨요 무슨 말? 거짓말이야 아빠가 못 먹을 거예요 난 같이 못 있겠다 모르겠다 아 지금 사이가 좀 거리두기인가요?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? 그런데 쟤 누구야? 정희준? 정희준? 이렇게 하는 또 재밌는 일이 누구야 어색한 분위기가 싫은가봐요 나훈이는 너 친구가 좋아? 내가 좋아? 아니 아니 너 나? 응 너 나? 응 응 고마워 아유 잇몸 망개 어우 신나 다리도 신나 다리도 신나 그래 부끄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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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행복할 일인가 하하하하하 벚꽃도 내려 하하하하하 가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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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따라가있다 응 꽃 따라가야지 꽃다 꽃도 따라가 하늘 올라가는 거다 어디든 못 가겠어요 아 여기 꽃이다 무슨 꽃이 이봐 일어났을까 조심히 오프라 치킨 치킨 아 이거 너무 예쁘다 나 좋아하겠다 꽃들 있다 꽃 꽃 꽃 꽂아줄게 하하 됐다 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퐁당할까 꽃보다 나랑 다 예쁘다 아우 꽃보다 나랑 다 예쁘다 아우 그러면 나도 아주 좋아 될까 응 오빠가 다 줘줄게 이렇게 이렇게 꽃 담아줘 엄마 줘 우리 이제 갈까요 응 갈까요 뭐죠 왜 부럽죠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